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에 걸레를 물어가지고 자기 발로 복을 뻥 차버린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어머님 지금 보고 계시죠 예전에 저한테 개년이라고 대놓고 쌍욕해준거 정말정말 고맙구요 나중에 뭐 죽을 때 그때 연락하세요 원제 연을 끊게 해준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우리 얼굴 못본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그때 저한테 무지성으로 쌍욕을 하셨는데 뭐 당시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고 눈물만 나갔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진심이에요 왜냐 당신이 저한테 그런 쌍욕과 저주를 안했다면 오늘도 고통을 당했을 테니까요 며느리가 참고로 이 글은 이번에 추석에 올라온 글입니다 며느리가 그런 그지같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게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건데 이 무지한 며느리가 감히 당신의 그런 기쁜 뜻을 고쾌하고 원망만 했었네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물론 앞으로 영원히 만날 일도 없고 연락할 일이 없어서 직접 사죄를 드릴 순 없겠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것도 당신이 늘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코로나가 너무나 극심해서 4인 이상 절대 모이지 말라고 온 나라가 떠들썩 아니 아예 난리가 났을 때 가뜩이나 더 눈치가 보이고 조심을 해야 하는 공무원 우리 부부 나중에 상황 좀 괜찮아지면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이야기를 전한 당신 아들에겐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며느리인 저한테 친히 전화를 걸어오셔서 거셔서 야 이 개 알같은 년이 어 뒤에서 우리 아들을 조종하네 재수없게 싸가지 없는 개 며느리로 들어왔다 평소는 너희 애미 애비한테 뭘 쳐배운 거냐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꺼져 정말이에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여보지 못한 온갖 막말과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 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남편이 전화했을 때 당시 저도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 혼자 있을 때 근무 시간에 전화를 했었고 뭔가 초기세해서 녹음을 했는데 야 이 녹음 안 했으면 아마 저희 남편도 이 정도 욕은 안 믿었을 거라고 봐요 특히 개 알같은 년 너구랑 너희 애미 애비 이 욕들은 정말 산뜻했어요 감히 상상도 못해본 거라 그런지 아 물론 당신 입이 많이 더럽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대충격이었고 뭐 그 덕분에 제가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 뭐 쌤쌤이겠죠 이거 빈말 아니에요 이번 추석도 그렇고 늘 그랬습니다 명절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당신 덕분에 이제 명절이면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가까운 근교로 나들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디 그뿐인가요 잠도 푹 늘어지게 자는데다가 당신의 그 썩은 일그러진 얼굴도 안 보지 저주도 안 듣지 욕도 안 먹지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도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번 당신 아들에게 나는 연 끊고 살지만 너는 자식이잖아 찾아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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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네 부모님 좀 찾아봐라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본인 집인데도 불편하고 싫다며 추구도 안 가네요 대화가 아예 안 통해 가봤자 늘 싸우고 온다면서 안 갑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면 연애할 때도 그랬네요 본가에 잘 안 가던 사람인데 뭐 어쩌겠어요 자업자득인걸 그래도 뭐 나중에 당신 돌아가시면 그때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반드시 꼭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하튼 어제 오늘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지금은 저희 집 쇼파에 누워 끄적여 봅니다 그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처럼 시가와 연 끊고 행복한 추석 보내는 분들 앞으로도 늘 행복하세요?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저도 발길 끄는 지 2년 차에요 평상시에도 행복하지만 이렇게 명절인 경우 훨씬 더더더더 겁나게 행복합니다 미쳐버리겠어요 댓글 어머 동기네 저도 2년 차에요 이제야 행복을 찾았어요 네네 여기 6년 차 고참 며느리 한 명 있습니다 악기같은 심오 얼굴 안 보고 사니까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아니 그냥 하루하루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너무 좋아 2번 요즘 세상 연 끊으면 며느리 손해?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걔 멍청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살이 분별도 아예 못하는 정신내가 시부모들이 딱 절할지를 합니다 끌 끌 끌 끌 댓글 대부분 없는 집이 저래요 그냥 해봤자 지들만 손해야 내 주변을 보면 돈이 많은 시댁의 경우 연 끊어도 별 손해 없더라고 그런데 그전에 돈이 많은 집안은 저런 경우 자체가 거의 없어요 며느리한테 잘해줘 꼭 없는 집에서 난리를 치는데 진짜 웃기는 게 지들이 저렇게 하면 며느리가 굽힐 줄 안다는 거야 이게 협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정말로 그냥 지들만 손해를 보는 거야 왜? 며느리 당연히 안 오지 손주랑 아들도 잘 안 오지 당연히 용돈도 줄어들지 다 늙어가지고 온몸이 아파도 부탁 당연히 못하는 거고 명절에 면도 안 서고 그냥 손해만 보는 거야 3번 손절 당한 지 3년 차 지금은 아이와 남편만 보내는 중이며 저희 친정은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남편이 시골에 다녀오면 그때 같이 친정 가려고 늘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이게요 처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뭔가 살짝 거림칙한 그런 게 있는 건가 했는데 저보다 한참 먼저 시댁과 연을 끄는 친구가 웃으면서 야 너 그거 마음이 설레서 그런 거야 이러길래 아니야 애랑 남편만 보내고 나 혼자 집에 있으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도 좀 그렇고 불편해서 그래 이랬더니 얘가 또 웃으면서 아니 누가 너 혼자 집에 있다고 설렌다고 했냐 니네 시부모 얼굴 안 봐도 될 생각을 하니까 설레는 거라고 어릴 때 소품 가기 전날이랑 기분 비슷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깨달았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왔던 거야 헐 그렇게 밤새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늦잠 실컷 잤더니 아 그냥 이대로 계속 살면 좋겠다 괜히 마음 고쳐먹고 화해하자고 먼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4번 저도 쌍욕과 삿대질 이혼 종용하는 미친 노친네 덕분에 결혼 1년 만에 연 끊고 사는 중입니다 요즘 세상 이렇게 잘해주는 며느리 어디 있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받은 거 이론 없어도 잘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왜 10번을 다 잘하지 못해가지고 잘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냐 너 이혼해라 이런 폭운 뿐이었죠 일찌감치 연 끊어 너무너무 좋은데 제 주위 사람들은 아우 그래도 한 번인데 그냥 봐줘야 네가 욕을 안 먹는다 한 번 그랬다고 연 끊어 너도 이상하다 이런 소리 하는데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객샥 마이웨이야 됐으니까 당신들이는 평생 그렇게 사슈 그렇죠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겁니다 5번 발길 끊은 것들 특징 30년 뒤 저거 자식 부모들한테 발길 끊기고 똑같이 통곡한다 응? 응? 너 뭐야? 저기 나오는 할미세요? 6번 참 좋기도 하겠다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럼 그날지 떠는 할미한테는 뭘 배울 수 있는데요 그렇지 자기 엄마 괴롭히는 못된 할머니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욕밖에 더 배우겠냐고 끌까끌까끌 3번 애들은요 그냥 자기 엄마 아빠랑 놀러가는 게 최고야 며느리한테 쌍욕이나 갈기는 늙은 것들이 있는 집구석이면 애들 데려가도 배울 거 없죠 아니 오히려 더 안 데려가야지 교육상 7번 사과를 한다길래 한 번 받아주고 애들까지 보냈더니 또 그날지를 하길래 이제 영혼이 차단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손주들도 안 보내는데 그래 뭐 명절 본인 자식들하고 잘 지내든가 말든가 8번 저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연 끌어졌어요 아들아 나냐 전연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양자태기를 강요했고 이때 저희 남편 당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저희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죽어도 버릴 수 없다며 저를 선택했고 이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시가 없는 며느리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9번 연 끌은 지 3년 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시부 시모 생일은 물론 어버이날 설 추석 크리스마스 신정 모두가 즐거워요 돈도 굳지 눈치도 안 보지 우리 새 식구 마음껏 놀러 다니지 나쁠 게 없어 가족들 이간질이나 시키고 뒤에서 없는 말 지어내고 온갖 비열한 짓거리 하다가 연 끊긴 못된 새 시모 새어머니인가 봅니다 이제 영원히 볼 일 없어요 당신 본색 드러내준 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야 10번 싸가지 없는 며느리 맞네요 님 자식도 나중에 결혼하면 반드시 니 같은 며느리나 사위였길 바랍니다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추가 헐 그냥 일기처럼 쓴 글인데 이렇게나 많이 보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 역시 굉장히 놀랍네요 님들도 그렇게 듣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까 이걸 제가 다 아니까요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댓글들 다 읽어봤는데 현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신보가 꽈배기처럼 배배 꼬여버린 사람들도 보이고 또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발작 버튼이 눌려져가지고 버럭버럭 급발진하는 사람들도 여러 보이네요 참고로 저희 부부 반반 결혼해가지고 집도 당연히 공동명의고요 저희 친정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시가 유산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또 본문에도 썼지만 저희 둘 다 공무원이라 나중에 뭐 애 낳고 출산해도 육아 휴직 쓰면서 맞벌이 계속 할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원래부터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 잘 안 했던 사람이고 취업하고 독립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명절에도 쉰다는 핑계로 본가에 잘 안 갔다고 합니다 저랑 연애하기 전부터요 그나마 저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제가 연락도 종종하고 또 저랑 같이 본가에도 자주 갔던 그런 건데 그냥 이건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간 거죠 뭐 당신 얼굴 안 봐도 된대요 아니 안 보고 싶대요 어차피 가봤자 맨날 싸움만 하고 살았는데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쏙 편하고 좋답니다 아 물론 그래도 가겠다면 저는 절대 말릴 필요 없고 당연히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 1번 저도 종년 노릇 15년 하다가 연 끊었는데 처음엔 남편 혼자 애들 데리고 시가에 가더니 이제는 안 갑니다 아이씨 그냥 나 좀 쉬게 3일 동안 다녀오는 거 이거 완전 개꿀이었는데 이젠 지도 안 가 2번 댓글에서 댓글에 이렇게 언급해 하는 그런 문장들에서 쓴이의 그지같은 인성이 보입니다 어? 할머니 아직 안 갔어요? 아이고 여기 며느리랑 연 끄는 시어머니들 참 많이 보이네 쓴이 글에 급발전하는 거 진짜 웃겨 4번 결국 자기 부모님은 찾아간다 이거 아니야 어? 못돼 참아갔네 미친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니 마누라가 장모님이랑 연 끊으면 너도 니네 엄마 안 볼 거냐 아니 대가리에 뭐가 쳐들어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요 5번 본문이랑 추가를 보니까 남편부터 이미 은근히 아니지 오지게 자기 부모들한테 시달렸나 보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깔깔깔깔 이게 보면 참 왜 이럴까 싶은데 이게 또 저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본인들이 며느리였던 시절에 당했던 거 혹은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괴롭히는 거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성이 썩은 거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심리 그런 건데 제가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그렇게 당한 게 억울하고 열받으면 그거를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라 이게 아니라 너를 괴롭혔던 시모 무덤을 찾아가서 염산을 뿌리라고 아니 왜 죄 없는 며느리를 괴롭혀요 안 그래요?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1 3 4 4